랄버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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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고스트 조스트 태초 개쓰레기 아무 의미없어 하아 진짜 도시 이게 나온다고 또? 아니 이거지 오늘? 하나 나와야 되는데 랄버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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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랄버릉 아.. 어.. 낙다운 2개? 아.. 저 히드라 진짜.. 왜 방해하냐고.. 개꿀이네.. 근데 보통 안그러더라고.. 보통 그냥 뒤지고 그냥 나가더라고.. 다.. 제발.. 제발.. 제발 나가주세요.. 오! 그래.. 나쁘지 않아.. 드래곤 신화 나왔어.. 좋았어.. 이걸 깨야 되는 게 뭐냐면은.. 내가 컨트롤을 할 필요가 없어요.. 지금 신화랑.. 신화랑.. 태초 나온 거라서.. 내가 컨트롤 할 필요가 없음.. 어.. 그냥 냅두면 알아서 딜을 넣거든요? 이렇게 Stark.. 그냥 타려서.. 아.. 씨.. 호스트전설 남았네.. 쯧.. 왜 그러냐.. 진짜.. 주꾸면 드라곤으로 좀 주라고 주꾸면 야아 살살 녹네 그냥 벌써 불타고 있네 불타고 있어 자 이거만 컨트롤 합시다 그냥 이거 깨우는 눈물 흘릴거 아니냐고요? 그 정도는 아니고 벌써 반피 넘었네 아 이거 컨트롤 필요 없어 어차피 직 알아서 다 딜 넣어가지고 신화랑 최초가 아 올이가 이거 안 썼네? 이거 아이씨 이거 다 서서 그냥 여기다 박아놔요 박아놔요 다 왜 왜 박아놔냐 어차피 이제 보스전 보스전은 이제 무조건 낙다운 걸어서 잡을거거든요 쫄보거 아니고 저거 할 이유가 없어 지금 드라곤 다 나왔는데 드라곤은 가야지 문 부쳤다고 20도 어? 다른 걸 가냐고 써도 잡아 대웅 대웅은 안 써도 잡고 중용하고 소용가 중용 제발 3놈 놔둬 그렇지 하나 더 놨어 이거 깨라 이거 깼어 목격 말이 안 돼 이거 깼어 진짜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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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목격이 왜 말이 안 돼 이 목격이 왜 말이 안 돼 세 개다 자 업글만 할까요 이제부터? 아 근데 좀 물량이 별로 없는거 같은데 업글? 업글만 공? 업글 하자 업글만 가자 와드 아 근데 왜 신화가 신화 2개랑 태초 1개인데 왜 안죽냐 얘 소용인데 소용이라서 그러니까 몰라 안되지네 아니 도대체 이거 어디 하나님 스타다 오리났어 이거 컴퓨터 오리났어 그죠 조용해 제법팅하게 해주세요 그요라 음의라 요즘 빨리 제발 튕기게 해주세요. 이거 튕겨도 안 해. 튕겨도 은쇄요 바울이. 안 해. 바울이 때려치고. 개같아. 걸고. 아 왜 이렇게 넥 먹어 근데. 아 진짜 넥이 심한데. 걸어놓고 그냥 넵에 돌릴게요. 왜 이렇게 빨리 푸느냐 근데. 4배라서 그런가. 안 써도 꽤 근데. 안 써도. 야 그냥 녹네 그냥. 어? 야 시간 2분이나 남네. 안 써도 꽤네. 전소드가 여기다 다 박아놔. 그냥 어차피 다 낙다운이야 무조건. 다 낙다운이라서. 어차피 보스는 무조건 낙다운이야. 네. 이거 그냥 안 쓸게요. 낙다운. 어차피 대형은 그냥 작거든요. 아 얘는 냅둔 그냥 잡아. 대형이라서. 아 얘는 냅둔 그냥 잡아. 대형이라서. 다 때려 봐가면. 다 때려 봐가면. 다 때려 봐가면. 자 이제 한번 걸어볼까요 자 자 여기서 이 정도 이 정도 거리에 딱 걸어주고요 자 이제 프리딜이죠 프리딜 여기 여기 11시 방향 11시 방향이 가장 딜이 잘 박히는구만 여기가 한바퀴 돌았을때 한번 더 걸어주면 되거든요 어 아이씨 잘못먹었다 내가 칩을 잡을거야 근데 그냥 냅둬요 이제 4배속 돌립니다 이거 할거 다 했거든요 지금 사람들 다 의결해 다 똑같아 엇그름만 하라고 꼽지말고 이제 더 이상 아 근데 좀 빈약하긴 해 근데 지금 일반이 좀 많거든요 여기 이쪽 이쪽 거의 다 일반이거든 이건 여기 내여고 그런게 좀 없긴 한데 2배로 바꾸자구요 자 좀 방향을 좀 어 그래 그렇게 돌 돌아가면서 때려 그래 그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때려야돼 그래야지 가장 끌을쪽이야 스플래시니까 스플래시니까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못잡지? 야 뭐야 왜 이렇게 못잡아? 10초 남기고 잡았는데? 10초 남기고 잡았는데? 10초 남기고 잡았는데? 아니 소용히인데 96라운드잖아 지금 100라운드도 아니고 100라운드도 아닌데 저렇게 못잡는다고? 그냥 시작하면 태초콘 하자구요? 내가 태초콘 하는 거 잘 모르는데? 그냥 마우스 해가지고 그냥 뭐 그 체력 낮은 얘 그냥 어택하면 되나 그냥? 어택하고 냅두면 되나? 아닌가? 그게 아닌가? 그니까 피 많은 친구 어택하면 알아서 때리나? 얘 안 움직이고 괜히 커널에다 조진다고? 낙다운을 낙다운을 100라운드에 대해서 쓰긴 쓰긴 좀 아깝지 않나? 101라운드 바로 시작하잖아 보스전에서 써야될거네 락다운을 마닌한테 마닌 한마리한테 쓰긴 좀 그러는데 아니 그냥 101라운드에선 쓰지말까? 그냥? 아 100라인에서 두번 다 쓰는게 나을 것 같다고? 그럼 100라인에서 쓰자 그러면 그냥 이거 태초콘 하지 말고 100라인에서 그냥 두번 다 씁시다 그냥 두마리한테 아 아니 아니 낙다운이 또 나왔어? 아니 씨 뭐야 이거 씨 너 안보여 너 안보여 같아 안걸리는거 아니야? 왜 안맞아 안걸리는데? 안걸려 안걸려 안걸리네 아니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못맞추는건 아닌거 같은데 마우스 안걸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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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는 유준베비니까 다를수도 있지 Cheran 안걸리네 그것들 여인 안걸리네 아이씨 지질뻔 존댓뻔했어요 진짜로 빨리 뽑아 물량 대충 뽑아 빨리 아 낙다운 시간 있네 이거 아이씨 후이타임이야 지금 아 깨겠지 설마 못 깨겠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진짜 아 이게 마지막에 체력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방심하면 안 돼 이제 한 바퀴 도면 그 다음에 씁시다 이즈요 개 같은 놈아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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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 낙다운 쿨이라서 안 되고요 아아 깼어 아아 여러분 깼습니다 아아 깼어 드디어 몇 회차이고 있네 깼어요 아 깼습니다 아 지렸다 아 아 최종 최종 결과 락다운 락다운 마지막에 하나 더 떠가지고 락다운 3개 태초 드라곤 하나야 신화 드라곤 2개 나머지 전설 뜬거 한개도 없고 전설 고스트 랑 뭐 히드라 전설 고스트 랑 히드라 하나 하나씩 그래서 끝났습니다 업그레이드 4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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